TV조선 떠난 정동원, 서혜진 PD 따라 MBN 가나, 최고 듀오 장민호는 어쩌나, 미스터 트롯이 나온 스타, 트롯 최고 듀오 장민호, 정동원, 함께 광고도 많이 찍었다. 지금은 장민호 전성시대, 정동원도 잘 나간다. 정동원 과연 TV조선을 떠날까? 정동원과 최고 듀오 장민호 삼촌 난 어쩔겨? 미스터 트롯이 나온 탑7중 김호중, 김희재와 함께 장민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정동원의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갑자기 정동원이 TV조선을 떠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1호신문지사를 소개합니다. 주간 트롯, TV조선 떠난 정동원, 서혜진 PD 따라 MBN 갈까? 동원화 여행가자 등 세계 프로 종영 또는 하차. 학업 때문이라지만 소속서가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를 맡아 화제입니다. 정동원이 7월 12일을 기점으로 TV조선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은 정동원이 서혜진 PD를 따라 MBN 불타는 트롯맨으로 향하는 것일지 여부이죠. 이미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가 TV조선을 떠나 다시 한번 서혜진 PD의 손을 잡고 MBN 불타는 트롯맨에 국내 및 해외 콘서트 투어를 제작하기로 한 데다 정동원까지 TV조선 출연 프로그램 세계를 동시에 정리하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서혜진 PD가 떠난 뒤 곧바로 TV조선의 반개이 시작됐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얼굴 김성주의 MC를 붙잡는 데 성공했고 TV조선을 떠나 있던 송가인과 김호중도 다시 데려왔죠. MBN과 서혜진 군단도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V조선이 기존 프로그램이 배출한 스타를 중심으로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데 반해 제작진이 대거 자리를 옮긴 서혜진 군단은 제작진 위주로 세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하나 등장했죠. 바로 미스터 트롯 탑7 가운데 한 명인 정동원의 행보입니다. 차근차근 서혜진 군단이 TV조선을 떠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얼굴인 서혜진 PD와 노윤 작가가 새롭게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를 신설했고 기존 미스터 트롯과 미스터 트롯 제작진이 가세했죠. 그리고 7월 12일 황인은 PD가 TV조선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국영 PD도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 시기를 논의주행하고 알려줬습니다. 2020년 CJENM에서 TV조선 예능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인은 PD는 TV조선에서 미스트로2, 개나리학당, 금요일은 밤이 좋아, 동원화 여행가자 등을 제작했죠. SBS 출신으로 2018년 TV조선으로 자리를 옮긴 이국영 PD는 TV조선에서 연애의 맛, 우리 이혼의 소유 등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이들의 퇴사 이후 행보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두 PD 모두 서혜진 당시 제작본부장과 호흡을 맞춰왔던 터라 서혜진 PD가 설립한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에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방송가가 이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까들기입니다. 이들이 크레아 스튜디오에 합류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TV조선 입장에선 지난 몇 년 동안의 예능 전성기를 주도한 실력이 검증된 PD들의 연애인 퇴사가 악재임에는 분명합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소식은 쇼플레이가 MBN 불타는 트롯맨의 국내 및 해외 콘서트 투어를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쇼플레이는 임재범, 이선희 등 대왕 가수들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제작해온 국내 유세 공연 제작사로 최근에는 미스터트롯과 싱어게인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쇼플레이의 선택은 TV조선의 미스터트롯2가 아닌 MBN 불타는 트롯맨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1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던 터라 시즌2도 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서예진 PD와 다시 손잡고 MBN 불타는 트롯맨을 선택했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 관심사는 정동원의 행보입니다. 쇼플레이는 공연 제작사이기도 하지만 매니지먼트 부분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정동원이 바로 쇼플레이 소속입니다. 과연 정동원도 소속사를 따라 TV조선 미스터트롯2를 떠나 MBN 불타는 트롯맨으로 향하게 되는 것일까? 정동원의 최근 행보도 이런 추측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정동원은 동원화 여행가자, 개나리학당, 화요일은 밤이 좋아 등 3개의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죠. 그런데 동원화 여행가자와 개나리학당이 동시에 7월 10일을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밤이 좋아 7월 10일 방송국까지 출연했던 정동원이 19일 방송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확인 결과 정동원은 현재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서도 공식 하차했습니다. 이렇게 정동원이 갑자기 TV조선 모든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중단하면서 소속사와 함께 서예진 PD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죠. 이에 대해 임동균 쇼플레이 대표는 여름방학을 맞아 몇 달 휴식회를 갖기 위해 6월 녹화분까지만 방송활동을 하기로 일찌감치 결정이 돼 있었다라며 휴식이 절실한 상황이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라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동안 쉬면서 공부에 집중할 계획이니 팬분들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동원이 TV조선을 떠나 서예진 PD의 MBN 불타는 트롯매스에 합류한다는 추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표는 TV조선 뿐 아니라 모든 방송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콘서트도 안 하고 있다. 이미 약속된 행사나 방송 출연 외에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셈이라며 6월 녹화까지만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서예진 본부장이 TV조선에 있을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최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동원은 서울 선화예중 음악부 관악부 부문에 재학 중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연습했던 섹서폰을 중학교에서 더 깊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시 예고로 진학할 예정이지만 계속 클래식을 전공할지 아니면 전공을 바꿀지 등 고민하고 결정할 부분이 많다. 정동원은 섹서폰 연주도 일품이지만 트롯 가수로서도 출중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배우로도 활력 중입니다. 또한 예능인으로서의 자질도 빼앗은데요. 워낙 만능 엔터테이너인 까닭에 고등학교에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분야를 결정하는 일이 지금의 정동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까닭에 잠시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휴식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롯 가수 활동은 기본 배우 겸업이라는 어려운 프로젝트까지 소화하며 올해 상반기 내내 쉴 수 없이 달려온 터라 휴식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장민호, 정동원 뉴스, 장민호, 정동원 방문 유행인 복지개선 환기, 재능 나눔 유행이 필요한 가족을 둔 가정에선 유행 보호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압니다. 보지 않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호드랜 일을 하면서 인내하고 환자의 기분을 좋게 되돌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임금은 결코 높지 않죠. 방문 유행 스타트업 케어링이 케이팝 트롯 보문 가수 장민호, 정동원과 함께 유행 보호사의 시급 인상 등 초후 개선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착한 가수 장민호와 정동원은 티키타카를 벌이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유쾌하게 유행 복지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영상은 1등 방문 유행 케어링 시설을 시작한다고 가수 장민호가 위치면서 시작되며 가수 정동원은 케어링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해서 유행 보호사 시급을 올렸다고 케어링의 인상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현재 케어링의 방문 유행 시급은 1만 3천 원이 됐습니다. 케어링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자사 소속 요양보호사 인원은 1만 5천명이 이르며 요양보호사의 만족도는 96%에 달합니다. 요양보호사 만족도가 높은 것에 대해 노인완 마케팅이사는 케어링에는 소개비와 입회가 없으며 대신 퇴직금과 장기 근속수당이 있다고 설명했죠. 이어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많은 덕택에 2019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세가 관리 중인 수급자 인원은 누적 6,400명이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민호, 정동원 띄호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